예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겠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경제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불이 시작되면 끄기 어렵고 빠르게 고온으로 올라가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오늘 하루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용인을 비롯해 충남 아산에서도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대책 없을까요?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바퀴 아래쪽에서 빨간 불꽃이 보입니다. 이내 연기가 번지더니 불길이 차량을 뒤덮습니다. 불길은 옆에 있던 승합차까지 덮칩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경기 용인의 한 전원주택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타 이렇게 뼈대만 남았고 주차장도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불이 붙어가지고 옆 차까지 붙어서 우리 차 이제 막 붓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차도 저 빼서 저쪽으로 갖다 놓고. 불이 난 차는 2020년식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으로 국산 배터리가 장착됐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뿌연 연기로 가득 찼고 소방대원들이 질식포로 차량을 덮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차량은 2021년식 벤츠 전기차로 국내산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차 밖에 있을 때 불이 났을 경우에는 적시 전기차로부터 멀리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차 안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비상용 망치라든지 머리 받침대를 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 과열 등 자세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차량 정밀 감식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